며느리를 좀 믿어봐야죠. 아 워낙 차분하시고. 황금연실 두 개 드리거든요. 그냥 어색하면 한 번 웃으세요. 아니 근데 우리 며느님은 방송 통해서 이렇게 어머님 활약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정말 다른 면이 있다면? 방송에서는 조금 엄한 시어머니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며느리한테 잘해주거든요. 이야. 어머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굉장히 현명하신 며느님이세요. 바로 이런 면이 사람 잡는다고요. 사람 잡는다고요. 자 결승은 물음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번호가 걸리면 조금 어려운 노래. 난이도가 있는 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를 잘 외치세요. 자 그럼 먼저 전원주 씨하고 김혜연 씨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어떻게 처음부터. 현숙 요즘 여자 요즘 남자. 행복한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남자 하긴 아름이지 요즘 여자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두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지만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면 무엇으로 보상받나 당신이 내게 훨씬 더 감져버린 그 한마디에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여자 요즘 여자랍니다. 여자랍니다. 김혜연 씨. 아유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이쪽으로 오세요. 전원주 씨 김혜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전원주 씨가 쓰러지실 뻔했어 쓰러지실 뻔. 다리가 풀리셨어요. 아니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벌금 물이 들어오니까 겁이 나갖고.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이혜정 씨 이혜연 씨 갑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멈춰. 킹검어 피스웨어인. 자 여러분 같이 즐기실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жив옷 굽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wealth 풀pla 잘ait BEING 그 여인은 stylu 무엇 为 이런레 미 ode 모 Gerade 미 무언 그의 검은 동작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빛방을 바라보면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빛속의 여인 그의 여인을 잊지 못하네 이혜정 씨! 대단하시네 만만치 않은 결승인데요 역시 가족의 힘은 대단한가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세븐 갈게요 스탑! 세븐니원 김세완 길가에 앉아서 표정이 밝아요 아빠가 밝아요 가방을 둘러내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발잡힌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처럼 그녀들에게 100%라는 이를 알려드리며